아유, 그게 너무 힘들게 되어있죠?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세요? 어떤 사람이 있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안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네 실제로는 좋아하는데? 이준호는 우영호를 좋아한다 사실입니까? 반했으니까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건 쉽지 않아 너는 선녀지만 나는 자폐인이잖아 제가 이준호 씨를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? 제가 이준호 씨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를 만지지 않으면 심장이 빨리 뛰지 않는 건가요? 저랑 같이 있어도 그날 그날 제 분당신박수가 엄청났습니다 그렇다면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저랑 같이 있음 뭐야 아범 좋아한다고 해 좋아해요 더 가지고 싶은 불쌍한 여자 만나는 거 그거 사랑 아니라고 그거 염린이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이에요 저와 하는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실 겁니다 아니까? 네